제6회 풍류당 발표회 제6회 풍류당 발표회 제6회 풍류당 발표회 이번에는 대방다는 대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너는 또 뭐냐 뭐 있구나 얘 천사가 왔는데 자 흥보과정에 첫째 박타령을 사물선생님이신 손성열님 창으로 그리고 흥보과정 돈타령을 화요풍류당 김승남님 소리로 흥보과정 둘째 박타령은 금요풍류당 한량희님의 창으로 이어서 비단타령은 금요풍류당의 박미란 박성영님 소리로다가 보물 보석을 짊어지고 나오는 화초장 타령은 목요풍류당 박경재님 소리에 이어서 흥보과의 대비를 장식하는 이때 춘절대목은 풍류당 부원장 손설령님 창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대방나는 세상 대방내는 풍류당을 성원해 보겠습니다 예 예 풍류가 풍류가 내낙속에 흥보이 흥보이 축제 박타령 손설령님 소리와 보라서우님의 복장당입니다 자 원수 오 어찌떨어 부워놓았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기존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에이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우는군요 우리 춤이나 한 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우리 때 춤이라도 한 번 추워봅시다 에이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괴를 들고 너랍니 으이 얼씨구 나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와아 돈 봐라 돈 봐라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흥보이 난 사람도 잘 난 돈 백상군의 수레반기처럼 흥불 동물 생긴 것 하이 생산 집어넣 가진 돈 불명이 붙은 것 할지 흥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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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발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랑 타고 하늘 가소 엄끗 엄끗 아래 박흥봉과 온전 걸으시 우리 일상전이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르시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자극놀을 찾아오소 가두고 날부터 기미를 둘란다 어르시나 절시고 어르시나 절시고 어르시나 절시고 어르시나 절시고 어르시나 절시고 어르시나 절시고 감사합니다.